오마이갓 왔다 시간이 왔다 갑자기 긴장이 이렇게 생겼어 잘한 팀 잘한 팀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완성도도 되게 높고 일단은 그게 제일 딱 새로운 모습 맞아 뭔가 그냥 좀 새로웠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아쉬운 팀은 솔직히 아쉬운 팀은 우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너무 좋아했던 그런 미얀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있었는데 그걸 못 봐서 좀 아쉬웠던 그걸 못 봐서